여러분 안녕하세요 막내의 사생활6 아이디입니다 12분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브이앱을 켠 것도 12분 남아서 켠 거예요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인지 아시죠? 11분 뒤에 바로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이 왔어요 제 생일이 왔어요 생일이 왔어 이제 11분 남았어요 11분 정말 뭔가 설레네요 되게 너무 설레요 항상 제 생일이 빨리 지나가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생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설렙니다 형들은 뭐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저 혼자 거실에 홀로 나와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몇 분 나왔지? 10분 나왔어 10분 10분 나왔어요 떨리는구만 이게 뭐라고 떨리지? 10분 남았어 10분 10분이야 10분 10분 남았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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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고 10분 동안 뭐 하지? 10분 동안 댓글을 읽어봐야 되나? 10분 동안 뭐 해야 되지? 11분으로 그리고 이렇게 철통방어를 한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철통방어를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잦아왔어요 왜 이렇게 실팩 마무리했어요? 머리가 한 마리여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려나 아 몇 분 남았지? 9분 남았어 12시는 언제 오는 건가 아 떨리는 공화 너무 떨려 너무 설레요 굉장히 설레요 아 정말 생일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데뷔한 지 엊그제 같고 믹스웨이 앨범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생일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분명 작년에도 케이크 먹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또 왔어요 생일이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시간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벌써 2019년이고 벌써 19살이고 그리고 내년이면 또 20살이네요 빨리빨리 오다 보니까 진짜 생일이 여기 오는구나 신기하다 그래서 몇 분 남았지? 8분 남았어 이렇게 말해서 1분이 지났어요 8분 남았어 8분 남았어 8분 남았어 소름다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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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엔 생일 아이엔이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생일을 맞이하네요 아이엔이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생일을 맞이하네요 굉장히 설레요 사실 저번 년도에는 정인이란 이름으로 정인이란 이름으로 생일을 맞이했었는데 이번 년도에는 아이엔이란 이름으로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굉장히 설렙니다 너무 설레요 정말 아 아 떨려 지금 몇 분 남았지? 아직도 8분이네요 아이엔이랄 때 시간이 안 가요 아 참 아 설렌다 근데 지금 집 안에 이렇게 저만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고 되게 이상하네요 기분이 기분이 이상해요 살짝 무섭기도 하고 너무 조용한데 근데? 굉장히 조용해요 정말 조용한 거 같아 정말 조용한 거 같아 큰일이네 어쨌든 몇 분 남았지? 7분 남았어 7분 남았어 어떡하냐 너무 떨리는데 댓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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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댓글이다 댓글네 언니 perceptions 가지 미ец Se biking 애Jan 정인이 10대의 마지막 생일 아 슬프다 네나 슬프다 10대 마지막 생일이라니 슬프구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6분이 남았구만 해피버스데이 아이엔 감사합니다 해피버스데이 해피버스데이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어? 저도 내일 생일이에요? 저랑 같은 날의 생일이구나 인연이네요 6분 남았다고 맞아요 1분 남았어요 6분? 6분 생일 축하해 아직 생일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아 아직 생일 아니에요 아 떨려 5분 남았어 5분? 5분? 아 많이 먹으라고요? 아 당연히 많이 먹어야죠 생일 때는 많이 먹어야죠 생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먹어야 돼요 내일 먹고 싶은 리스트도 정해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Thank you 어? 그렇네 이제 만으로 00년생 형들이랑 동갑이네요 아 그래 빨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4분 남았네 4분 뒤에 이제 현진이, 지섬이, 승민이 또 누구지? 필릭스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양정희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2분 남았어 2분인가? 4분이네 아직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 않구만 신났어 맞아요 굉장히 신났어요 저 지금 굉장히 떨려요 이게 뭐라고 떨리지? 저 오디션 볼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리구만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이네 안 돼 근데 정인이는 어떤 맛 케이크 좋아해? 저는 저는 그 생크림 딸기 케이크 좋아해요 딸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생크림 딸기 케이크 굉장히 좋아합니다 I love you 정인아 오늘 뭐 먹을 건지 살짝 알려줘 일단 케이크는 무조건 먹을 거고요 그리고 내일 뷔페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시간이 된다면 다 같이 가고 싶어요 형들이랑 다 같이 몇 분 남았냐? 2분 남았어 2분 2분 네 어 저거 어 정인아 민증 사진 찍었어? 아 저 민증 있어요 저 민증 있어요 저 민증 있어요 저 민증 언제 땠지? 생일 지나고 바로 땠어요 네 생일 지나고 저번 연도 뱉었는데 뱉었는데 생일 지나고 바로 뱉어요 사실 민증 떼라고 날라와서 민증을 작년에 뗐어요 민증 사진 다 찍었죠 혼자 있냐고요? 네, 혼자 있어요 지금 잠깐만 1분 남았어 1분 1분 아, 떨려 Happy Birthday Thank you 1분 남았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Stay도 좋은 소원 많이 많이 이루세요 1분 남았구만 응? 근데 못하냐? 잠깐만 12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애기 생일 축하합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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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불어 빨리 불어 야 빨리 불어 빨리 불어 나 소원 밀고 불어야지 소원 뭐야? 소원 말아봐 형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형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이 잠시만 잠시만 양독이 멀리서 들어오겠다 지성이 농복이 일루와 승민이 일루와 일루와 악 악 악 잠깐만 잠깐만 만으로는 같은 나이야 만으로는 만으로는 친구야 만으로 같은 나이지 만으로만 맞자 만으로는 같은 나이지 만으로만 맞자 어 잠시만 우리의 리더가 어디 있지? 아니 어디 있지? 아니 잘 모르겠는걸 어 정말 어딘가쯤에 있을 것 같은데 예일까 거기 있었네 우와 우리 하나 또 어디 갔냐? 어? 하나 하나 진짜 어디 갔냐? 잠시만 외부 하나 어디 갔냐 머리 모자들이 내리니까 어? 뭐 한거야? 귀여워 둘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잘 어울린다 우선이 이게 유행이야? 유행이야? 나 자잖아 따뜻하면 패션이지 잘 어울리네 자 컷팅식 하자 자 컷팅식 자 자 썰어봐라 자 나도 안되겠어 자 썰어라 저 이미 불었어 그지? 형 왜 그래? 자 컷팅식 있겠습니다 시험하게 쓸어가지고 아니 그 칼로 되겠어 이 칼로 되겠어 그럼 겨울을 시작했어 어떻게 했Man? 이 칼로 안 돼 이제 들어봐 드려줘 위험해 이거 짝인잖아 따나나나나 따라나나나나나 따라나나나나나 따라나나나나나나나 따라나나나나 따라나나나나 따라나나나나나나 따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라나나나나나나 맛있겠다 이거 먹을래 했어 내가 거짓말고 생크림으로 했어 근데 언제까지 잘라? 나 지금 계속 따라서 보는 거야 지금 고비가 왔어 고비가 왔어 아 일단 내가 들어줄게 일단 내가 들어줄게 형이 들어줄게 형이 엎어버릴게 일단 내가 들어줄게 아 됐다 됐다 이제 됐다 여기는 자 마지막 하면 된다 아주 난리가 난리 여기 흐르면 어떻게 임마 난리가 났네 됐다 됐다 진짜 멋있겠다 어때 이런 깜짝 파티 예상했니? 아 정말 너를 놀래키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쉬고 있었다고 맞아 맞아 언니 앞에서 30도 동안 케이크 들고 있었어 맞아 나 저쪽에서 누워 있었어 저 앞에 누워 있었어 사실 V랩을 하는데 한 명씩 나오더라고요 맞아 한 59분 되니까 슬금 슬금 나와 나는 욕붕을 즐기고 있었지 그럼 모른 척해야 되나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래야 되나 나 여기 잘했어 여기 잘했어 나는 방문까지 찍히는 줄 알고 방문까지 찍히는 줄 알고 승민이가 빨리 나가더라고 어 야 와 그랬구나 정말 궁금했던 사실이야 정말 모두가 궁금했을 거야 자 이제 궁금증은 풀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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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뭔데 금방 튈게 나도 가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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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아 이게 전 세계입니까 막내가 생일된 기름으로 야자태만 해볼까 어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너 할 수 있겠어? 자네 뒷봉은 없는 걸로 하지 뒷봉이 오니 뒷봉이 왔어 뒷봉이 왔어 뒷봉이 왔어 뒷봉은 뭐야 미안하네 미안하네 방금이 내가 뒷봉을 해버렸네 바보 오케이 뒷봉은 없는 걸로 하지 자 이현아 너한테 다 먹으면 돼 이거 다 먹으면 돼 오케이 맞아 이현이 한 발은 먹여주자 우리가 다 넣어주자 이래 뭐라고 아니야 피부에 촉촉하게 흡수되라고 아트 먹지 마세요 피부에 약을 하세요 아 초콜릿지 뭐야 초콜릿지 짜다다다다 진정하고 진정했어 아 네 아 네 다 먹으려고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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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걸 모르겠으면 봐 초콜릿이 아닌 거야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자 이현이 감사합니다 오 대신데 이현이 케이크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네 와 여러분 이현이가 생일이에요 축하해 축하해 자 이현아 형이 휴가가 가서 너의 선물을 사왔어 진짜로? 잠시만 너무 귀엽더라 맞아 나도 같이 샀어 맞아 그거 내가 산거야 나랑 같이 샀어 형 나 엄마랑 갔어 아 그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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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잔 뭐야 아 귀여워 우와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거 야 너 닮았는데 제 촉감 너무 좋아 아예 고구마는 있지 않겠지 그걸 다 대갚아주지 딱 고구마 좀 너무 귀여워 갖고 샀어 뭐 그런 거야 우와 귀엽지 나 처음 색이네 Parece 잘 맞네 백예로 쓸게 어 그래 뭐야 너 뭐야 어 뭐야 우리 아까 이벤트 라고 맞아 너 다음 주에 집에 태그한거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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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타고 왔던 기차에서 소개해 봐 아, 맞다! 비행기! 맞아! 맞아! 비행기 안 했잖아! 우리 호주간은 비행기에 봐봐! 호주간은 비행기 때 봐봐! 여기 벽 부숴 봐봐! 맞아! 의자가 있을 거야! 너가 터링할 수 있게 의자jam을 준비해 줬네! 요즘 내가 책 읽는 거 어떻게 알지? 책 읽는 거. 맞아! 야, 나 오늘 처음 봤거든 책 뭐야? 여기 또 우리 책이야 저 편지를 써왔어, 우리 얘 크게 한 번 읽어봐요, 편지 독후감 써와라 잘생긴다고 편지야 마음을 흘린다 괜찮네 이거 괜찮은데? 이거 재밌어? 나 이거 안 읽어봤어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 뭔 색이야? 맞아, 이거 베스트셀잖아 이거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이제 뭐냐 이 주인공이 있잖아 나는 나로 사귀라고 하면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 책이야 스의 퀴즈를 위한 책 나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 다 읽어봤는데 진짜? 나도 있어 독후감 있어, 난 집에 있어 난 현지님 있겠는데 난 집에 있어, 저도 집에 있어요 독후감 좀 대신해 난 몇 년 전에서 하고 있어 야, 먹어 먹어 시원하고 야, 이해나 먼저 먹어 이해나 한입만 해도 오케이 한입만 먼저 먹어 조금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궁금하다 이해나 시원한데? 이해나 입이 커, 이해나 왕의 스크라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어, 맞아 이해나, 이해나, 이해나 아, 잘 웃겼습니다 뭐야, 디자인 시원하고 예쁘네 뭐야? 너께도 예쁘네 여기 승민이가 좀 생각 좀 해 맞아, 나도 저거 있어, 현지하고 똑같아 나도 현지님 거랑 똑같아 나도 옛날, 옛날 같거든 야, 이거 진짜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어 맞아 마지막에 주인공이랑 그 마지막에 악당이랑 싸워서 주인공이 돼 소설 아니고 형, 케이 소설이 아니야 악당 소설 아니야? 우리 이해나, 우리 이해나 오늘 하루 제일 큰 형님을 하자 그래 이해나 형님 오늘 야자타인 거야 오늘 제일 큰 형이랑 오늘이 형이랑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오늘만이 아니죠 오늘만이 아니죠 맘에 온 삶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될 거예요, 형님 먹어도 된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해나 형님들 막 보자 형 형 형 이제 이번에 생일 선물로 공기 파스톱 사왔으니까 야, 야, 야 그거 4개 사달라고 4개 4개 1, 2, 2, 3 2, 2, 3 9개 두 자릿수가 뭐냐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형한테 왜 백만수 나한테 좀 나한테 바로 형 형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럴까? 아예 그냥 반대로 여전히 다 이해해요? 눈치가 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 좀 눈치 있게 하자 아, 조용히 해 형, 조용히 해 인간이 조용히 해 안 들어 일단 지참다고 야, 앉아 앉아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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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잖아요 뭐 앉혀드릴까요? 아니, 아니, 우리 상괴이 안 되는데 우리 한이 형이 안고 싶은 거 같아 한이 형 앉아 놀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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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와 리노가 말이 맞네 야 창비야 너 왜 갑자기 말이 맞냐 조용히 죽이네 감사합니다 형 잠시만요 그럼 저희 지금부터 지금이 새벽이잖아요 예은이 생일이 시작이거든요 그럼 끝날 때까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이에요? 아니지 아니지 방송할 때까지 형 그냥 지금 끝내시자 끝내시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형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내가 누구한테 형이야? 너? 형한테 형이지 너한테 형이구나 쏘아 그렇다 소아 어디 속을 진짜 맛있어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우리 창빈이 형 댓글 한번 읽어보자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막내 누구냐 막내 막내 막내? 막내 이분이 막내 이분이 형님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형님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정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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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지만 너 무서워진 거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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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친구 탁월하십니다 좋아한다 방송 끊으면 빅감당하게 댓글 댓글 오빠들 잘생겼다 아휴 아휴 왜그래 감사합니다라고 하던 거야 감사합니다 내가 제일 나의 맞지 응? 내가 제일 나의 맞지 몇 년 되었냐? 공부해서 물어본 거예요 공부해서 물어본 거예요 공부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 너보다 두 살 늦게 태어났어 귀여워 막내한테 뭐? 먹고 싶었어 이제 생일날이 꼭 하고 싶은 거 있어? 형 진짜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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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형 형 제 생일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pp 한 번 가야지 아이언 형님이 또 사주신다고 아이언 형님 생일날이라고 물 뭐라 했나 뭐라 했나 아 그래 아porter 오케이 오케이 응 그럼 내일 가자 내일 갑시다 뒤에서 리노가 주먹을 붙금지고 있습니다 주먹을 죽을 수 있는데 주먹을 죽을 줄 수 있는데 주먹을 죽을 줄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죽을 줄 수도 없구나 맛있어 그렇지 맛있지 맛있을 수 없지 왜 나만 먹는 거 같지? 아니야 요새 요새 많이 먹지 않아요 아니 뭐 나만 먹는 거 같지 이 집 그만 먹을 때 됐어요 그쵸? 나 깜짝 놀래 다들 야식이 그냥 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다들 야식을 위해서 이거랑 먹고 있는 건가 무슨 소리지? 나 제대로 파티해야지 이거 먹고 이제 시작인가? 이제 시작이야 피카츄 우리 닉스 씨 댓글 한번 읽어봐요 내가 뭐 읽어요? 댓글이요? 안 돼 우리 입 덜 오니까 페이퍼 타워를 했잖아 나우리 형 나우리 형 나우리 형 나우리 형 내가 저 한 명은 한 명은? 아인은 내 베비 보이 Hazrat을 형 죄송한데 아! 야! 그럴 수도 있지 애가! 우리 애한테 왜 그래! 우리 애한테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눈치가 없어서 눈치게 해! 눈치게 해! 맞네! 맞네! 그럴 수 있어 눈치게 해! 형은 왜 누가... 형은 왜... 형은 왜... 누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 칠할 뻔했네 아이고 아 형은 몰라 케이크 떨어뜨리지... 떨어뜨리진 마 아... 아... 이 장면은 저 처음 봤어요 여러분 매일 3인마다 나올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제 역대급이었어? 저 역대급만 할게요 나 그게 몰카인 줄 알았어 내가 영웅에 몰카 당한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몰카는? 몰카 당한 줄 알았어 아! 사실 내가 몰카하고 가 그래! 몰카하고 가 그래! 이제야 밝힐게 아 이제야 밝혀봐 왜 그런 일 했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생각 좀 잡았어 네! 네! 야 내일 생일인데 뭐 할 거야? 오늘이라고 내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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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만 들어서 웃은 줄 몰랐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야 야 야 야 내가 그렇게 분위기장 먹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 그대로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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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는 밝아서 좋아 아이고 너 지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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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온 마음에 들어 소리 좀 있는 거지 나도 아고 할 것 같아 이온이 이온이 형님 생일인데 소리 세례가 있음 아니 이온이 형 오늘 뭐 할 거예요? 이온이 형 마음에 들어 나도 너가 마음에 들어 형 말했잖아요 뷔핀 한다고 뷔핀 사준다고 내가 알잖아요 형님 말씀을 좀 잘 좀 세게 들려라 둘? 둘 형, 저거 반말하냐? 난 누구한테 형이라냐고 둘아 둘아 내가 좋았나? 오케이, 그러면 내일 기대하고 있을게요 거기 가는 거죠? 그 바깥에? 네, 저요 아, 네 일자나요, 하고 이렇게 두 밥스 아, 밥스 밥스는 또 밥스 아, 밥스, 밥스 집밥스 한 번 주세요 집밥스 한 번 주세요 집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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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일 집밥 안 해 아, 시워라 아, 그럼 다른 밥스가 안 되겠다 밥스, 밥스, 밥스 내일 토요일이야? 내일 토요일이야 오늘 토요일이네 아, 오늘 금요일이야 오늘 금요일이네 오늘 금요일이네 어, 왜 급하는데? 그래, 물어봐 근데 벌써 금요일이야 회사에 전화해봐 금요일이야? 금요일이네 금요일이지 어 전혀 몰랐네 어쨌든 간 이현이가 밥스 어, 오케이, 밥스 인당 3만 원이나 치고 이거는 임팩트 좋아, 임팩 아, 임팩, 임팩? 아, 거기 바깥 가방? 바깥 가방?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일단은 아예 아니, 아는데 일부러 그냥 한 거라고 맨 마지막에 신경인데 뒤로 바꾸면 어떡하냐 아니야, 알아 알아, 장난치는 거라고 왕이 이거 좀 너하고 나 아니, 안다고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형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은 형님께서 네, 마지막 인사를 홍기 한마디로 잘 부탁드립니다 홍기의 대 그래 저 분들한테는 홍기하시면 안 됩니다 스테이한테는 안 돼요 우리한테는 안 돼요 우리한테는 안 돼요 우리한테는 안 돼요 그래, 이렇게 축하해줘서 고맙고 멋있다 이렇게 축하해줘서 고맙고 네 똑같은 말 두 번 밥 먹으시죠? 맛난 거 먹으러 가자 맛난 거 먹으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3만 원씩 아주 그냥 30만 원 30만 원 내일 진짜 내가 다 소울 거니까 오케이 가자, 지금 지금은 안 되냐 지금 안 열었어, 안 열었어 오늘은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방송 끝난 거 같은데 네 빨리 끝내고 아직 안 끝났다, 얘기하다 나는 집으로 갈게요 형, 형 어디 가요? 나는 너 챙겨줬다 나는 너 챙겨줬다 형 우리 스테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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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안녕 우리 예니 형님은 제일 축하하구요 아 네 오늘 축하 드립니다 자 이제 골 봐요 골 봐요 골 봐요 네 네 tragically 끝났을 불러올 손으로 색이 잘ız 아닌 ratic 내가 감사합니다.